분홍이가 지금 애들 대하는 게 좀 서투네요 분홍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좀 서투네요 운동장으로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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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놀아 나 못먹을거야 신청해 신청해 현아 흥분해 아멘 아 으 좀 전에 모두리가 분홍이한테 왕 하고 달라들었고 피했어요 낯선 게 그 다음에 긴장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. 점점 좋아질 겁니다. 우리 생활 하다보면 이렇게 새로운 시류들 받고 가면서 새로운 관계들 맺는 법을 모두리도 익혀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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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도 얘들처럼 크게 막 지롤하진 않아요 자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자 훈옥 나와 안나올거야 스키도 스키랑 놀아 둘이서 훈옥 나와 정태기는 그나마 다른 개들하고 약간 예의를 지켜요 너무 잘 안나올게요 음... 소니야 실컷 놀아서 더 들어가야 돼? 응 아뇨 담으라 오늘 새벽 놀아야들하고 더 들어가야 돼 참미 잘했어